손으로 반댓무릎 터치하며 가볍게 몸 풀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려 옆부를 탭하며 두 손 주먹 쥐고 V자로 뻗어 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팔을 힘있게 뻗으며 따라할게요. 팔꿈치가 좋으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팔과 다리를 모으며 힘있게 따라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에 힘이 풀린다. 무릎은 가위에 힘이 풀린다. 한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면 손 뒤로 뻗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에 힘주고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면 손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 앞으로 찰 때 호흡 내쉬며 반복할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으며 다리 힘있게 차주세요. 아머킹으로 걸어가 무릎 두 번 접고 아머킹하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아머킹 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해주세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 무릎을 최대한 가져올게요.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써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 감상할 때 마운틴 클라이머 할 땐 복부 힘으로 가져쓰어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배꼽 앞쪽으로 무릎 접어 터치할게요. 다리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목을 어깨보다 살짝 앞에 두고 따라하시면 손목 부담이 훨씬 덜 가실 거예요. 복부 힘으로 다리 움직이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상체 트위스트 두 번 하고 한 다리 앞으로 들어 반대 손으로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손과 발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할 때 옆구리 자극, 발 터치할 때 복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드 워킹하고 한 발씩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사이드 워킹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 자극 같이 느껴볼게요. 힘있게 펀치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들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도 함께 내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트위스트하고 옆구리 힘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로 동작 따라해주세요. x 2 2 3 4 4 5 6 5 5 5 6 5 반대쪽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들었다가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반복해주세요. 바닥에 칼을 펼쳐주세요. 스케이트 타듯이 무릎 터치하며 한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두 손 모았다가 무릎 터치하며 좌우 이동해볼게요. 힙 자극 느끼며 반복해주세요. 펀치 두 번 하고 팔꿈치가 좋으며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힘있게 펀치하고 힘있게 팔다리 가져오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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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힘있게 동작 따라할게요. 중심이동 확실하게 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중심이동 확실하게 하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팔 뒤로 펴며 발 탭해볼게요. 상체를 숙여야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에요. 상체 각도를 조절해가며 힘자극 잘 느껴지는 작점을 찾아보세요. 속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해가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앞다리는 구부린 상태, 뒷다리는 발끝만 닿은 상태에서 중심을 앞다리에 두고 따라할게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코어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고 동작 반복해주세요.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고 팔 앞으로 뻗으며 들었다가 다리 내리고 팔 옆으로 들어 볼게요. 앞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코어 힘을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을 모아 무겁게 아래로 내리면서 무릎 구부릴게요. 무거운 줄을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힘있게 내려주세요. 무릎을 구부릴 때 스쿼트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밀고 따라할게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다른 조각을 저격하며 하루를 넣어 camin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튼 우리의 코너가 다른 도착합니다. 다시 묶양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바래지에 압수을 관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을 모아 무릎을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가 다리 힘있게 차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 하시면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 끝까지 힘내볼게요. 끝까지 힘내세요. 끝까지 힘내세요. 반대쪽 할게요. 무릎 터치하고 다리 터치할 때 두 손 모아주세요. 발끝을 당기고 힘있게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들고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앞으로 뻗으며 다리 뒤로 접었다가 들어주세요. 두 발 번갈아가며 따라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려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이 빠지면 중심 잡기 어려워요. 계속해서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ul미를 받아먹고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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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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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